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김용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분신, 이재명의 입,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 의원, 이재명을 줄곧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 의원 활동을 했었던 김용이 그것의 설립을 위해서 막전막호에서 일을 해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지금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만든 사람은 나무, 정민용, 뇌물을 전달한 사람은 유동규, 그리고 받은 사람은 김용, 그것의 목적은 대정동과 이재명의 대선입니다. 관련자들은 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어떻게 돈을 만들었다, 얼마를 만들었다, 어떻게 전달했다, 모두 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유동규는 김용에게 1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액수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당시는 대장동의 사업이 개발되기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먼저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의견 대립을 하면서 통과가 되지 않자 김용이 나섰고 또한 여기에 최윤길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소속의 성남시 의장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뇌물을 조성을 했다. 그리고 또한 대장동 1당이 대장동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유동규가 김용에게 뇌물을 추가적으로 전달했다. 이때 만들어진 돈으로 김용은 여의도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그리고 또한 목동에 7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에 4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남욱, 전민영이 뇌물을 만들어가지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총 6억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달했는가?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죠. 2019년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 사단은 대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김용이 부진환에게 움직였는데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남욱, 너 대장동에서 돈 많이 벌었지? 20억을 내놔라. 그 말을 듣고 남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잘 부탁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안양에서 벌이는 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편의를 제공해달라. 그거를 만약에 들어주면 20억을 주겠다라고 남욱이 유동규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오케이가 낫겠죠? 그러니까 남욱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밑에서 대장동에서 재미를 봤으니 그 다음 차원으로 경기지사라고 있는 이재명이 안양에서 나를 위해서 좀 일어달라.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되면 남욱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금융당구에서 승인이 잘 안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좀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20억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참 묘합니다.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수차례 제공되었는데 뇌물이 그런데 왜 8월에 스탑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2021년 8월 30일에 경기경제신문에서 대장동 첫 보도를 하면서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시기가 절묘합니다. 어쨌든 김용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했다 부인하고 있고 나는 억울하다. 유동규의 이런 사기에 끌려 나와서 지금 억울하게 재판받는 거고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랑 면회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도 유출된 것도 싫다. 검찰은 비판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남욱의 측근이 돈 배달을 했는데 이모 씨입니다. 이 사람은 천화동이 4호의 이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빼곡히 기록한 메모장이 있다는 거죠. 몇 날, 며칠에 어떻게 메모를 제공했다는 메모장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은 더 화끈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진술, 녹취록, CCTV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일전에 아주 큰 자신감을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으니 자신감이 있다.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김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오늘은 첫 번째 재판이었고 줄줄이 재판이 열릴 건데 검찰이 지고 있는 카드는 뭔가 제가 유추하건데 그것은 바로 유동규가 갖고 있는 아이폰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스모킹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사진, 어떤 동영상, 녹음,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의 대화와 문자 내용 이게 뭐가 있는지 김용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재명은 공포에 떨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그 다음 재판에서 어떠한 증거가 나와서 이 판으로 흔들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의 이너서클에 있는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은 말이 계속 바뀌어요. 뭐 모른다, 알고 보니까 안다, 통화 안 했다, 통화했다, 계속 말이 바뀌는데 근데 이 주변에 이 사람들과 공모했다라고 자처하고 진술하고 있는 유동규, 남욱, 정민용, 쌍방울의 김성태, 쌍방울의 부회장 이런 이사들 전부 다 똑같은 얘기래요. 이재명이 시켜줬다. 뉴스를 따라잡고 계신 분들은 누구의 말이 일관되고 누구의 말이 계속 바뀌는지 아실 겁니다. 이재명의 아수라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수라, 그 끝은 파멸일 겁니다. 그러나 전국민이 이재명의 아수라를 지켜볼 필요도 없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수라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진액이 빠지고 허탈하죠. 그래서 이 아수라를 끝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자백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